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018년 새해 박스 비숍을 포함해서 10개를 모아 보았는데요 옮겨놔 자 비숍꺼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일리지가 나왔구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허무하다 아 일단 5개에 2500원 적립을 해주구요 허무하네 그래도 캐시숍가서 마일리지 1원만 있었는데 마일리지 쌓인거지요 500원 1000원 쌓인거지요 1500원 아 이번쯤은 한 번쯤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2000원 5000마일리지로 가게 생겼군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번 기회도 놓치고 말았네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